지난달 16일 부산에 기항한 미국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한 미시간함에 한미특수전부대 사령관이 함께 탑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미 국방부의 국방영상정보배포서비스에 따르면 손식특수전사령관과 박후병 해군특수전전단장은 지난달 20일 미시간함에 승함했습니다. 두 지휘관은 데링 립슨 주한미군특수전사령관, 미시간함 함장 제이슨 개더스 대령과 연합특수작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 미국이 이를 공개한 것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한미동맹을 과시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.